드레이븐의 회전 도끼를 잡거나 미니언 또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포탑을 철거할때마다 팬들의 환호성 중첩이 쌓입니다. 드레이븐의 적 챔피언을 처치하면 50골드를 추가로 확득하고 팬들의 환호성을 소모한 중첩 하나당 2골드를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CS만 많이 먹어도 라인전을 같이 하고있는 같은 라인의 라이너들 다른 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해? 쟤 뭐해? 아 뭐야!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위로가면 무조건 죽는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좋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 봐봐. 이 방송하는것 때문에 이런식으로 어그로가 끌린다니까. 이게 그니까. 이게 절대로 방송을 한다고 막 좋아해주는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다 다섯명이 다 모르는게 제일 좋아. 항상 말하지만 다섯명이 다 처음보는 사람일 때가 제일 좋아. 엘비언니님. 별 방송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닉변에 되나요? 근데 닉변에도. 그게 방송을 키고하는거 자체가.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 어 왜냐면.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포부에 검색을 하고. 귓말을 해줘요. 그래서 같은팀 사람들한테. 뭐. 내가 이픽이면. 이픽이면 방송하는 사람이라도. 해물파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최소화시킬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마이크 표시같은데. 가자. 고고고! Dow нос입니다. . 고옷!! 루. 5월 블리치가. 이거 허접 이라 다행이네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냥 계속. CS를 좀 모아줄게요. 남들보다 돈을 더먹습니다. 볼드레이브는. 루. 레이블리의 위치 성경 놀랍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거 왜 안맞아지냐? 다른사람이 받으면 없어지나? 레이블리의 경이로운 움직임 이걸 피하다니 개구 어 개구수야 이걸 피해가지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무빙이었습니다 나이스 찌찌뽕 나만의 연세 버그 또 없냐? 버그야 이것도? 버그라 보기엔 너무 자주인데 어? 어 뭐야 저 친구가 이상한 거였네 버그라 보기엔 너무 자주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이 아어우어 버그야? 버그냐고? 이거 버그야? 좋아 타밍만 해도 이득보는 캐릭이 드레이븐이에요 드레이븐이 라인업 세다고 해서 막 무리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스킬이 워낙 히드의 사기 스킬이기 때문에 그냥 무빙하면서 공격하고 우리가 이겨요 오히려 드레이븐이 굉장하거든요 우리 여기 보세요 개쩔죠?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건 아니에요 도망가세요 이건 죽어요 아! 아아아아악! 보세요 제가 도망가라고 하죠 패치부로 얼마 쌓였지? 뭐야! 뭐야 이거! 왜 돈 안줘 왜 빵원 뭐야 님들아 돈 왜 안줘요? 키를 먹어야 돈을 주죠 죽여야 돈을 줍니다 무슨 소리야 키를 터뜨려야 돈을 준다고? 중첩 하나당 아아아아악! 알았다! 야 그니까 이게 최대 중첩이 몇이야 이게 쌓이는구나 그니까 이게 2원씩 더 주네 그니까 지금 어? 한 50몇원 더 주는 거네 아니지 아니지 36원 주네 36원 오오 그러면 키를 먹어야 되네 애초에 얘는 파밍만 하면 안되는게 키를 먹어야 되는 애네 천천적으로 이거 키를 먹어야 되는 애구만 오케오케 알았어 오케 좋아 먹어 도끼 잘받죠? 오케 이런식으로 도끼 받아주시고 하하하하 맨손으로 도끼 받으시면 안 돼요 손 잘립니다 초희몽향제니 감사합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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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고있어 44스텍 한 100스텍까지 쌓이나 그럼 200원 더 먹는거야 키라나 먹으면 우와 야구 다른팀이야 아하 정글러였네 어? 아쉽구만 하 보 아하하하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오케이 요구하나 가자 흡편에 나타나 어? 가자 고고고 오우 해물님 새벽엔 노마방 같은거 하셔요 신어 마이크 방송할거야 내가 잘 못한다고 그러는거지 어? 이거 죽으면 이거 죽으면 반이 되네요 응? 절대 죽으면 안되겠어 형 게임 터졌어요 우리만 지금 못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오공도 지금 못하고 있고 어 우리만 못하는게 아니네 제이스맥은 다 못하고 있네 오케 요거 먹고 오우 어 뭐야 오케 구워 낚시 구워 역시 나이스 빠래 가자 가자 오케 구워 여기까지 낚시 좋았어 정확히 제가 오공이 오는걸 보고 낚시를 냈죠 먹고 요런게 토 typically 도끼 받고 도끼 받고 하나 먹고 도끼 받고 하나 먹고 도끼 받고 하나 따고 도끼 받고 도끼 받고 도끼 던진 상태를 하나 더 돌리고 도끼 받고 도끼 받고 하나 던지고 도끼 받고 던지고 받고 좋아좋아좋아 54개 쌍도끼 왜 안돌리나요? 쌍도끼는 저거할때 돌리는거야 저기 딜견할때 한개만 돌리면서 유지하다가 딜견할때 쌍도끼 하나 쌍도끼 돌리는거지 이거 내가봤을때는 도끼가 이론적으로는 4개까지가 가능해 4개 돌릴 수야죠 도끼 이론적으로는 4개까지 도끼를 돌릴수가 있어 근데 그건 이론이야 이론 어? 절대 그렇게 못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좋아 굿 바텀 오지말라고? 아냐아냐 지금 와줘야돼 더 이게 더 심해지면 더이상 갱안도 못잡아 지금은 갱홍을 잡거든요 유뇽 사루비탄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왜 나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살았다 아하하하하 살았어요 오케이 집으로가볼까 오? 카탈지는 안오네 집에 가야겠다 집에가자 오케이 간다 아니야 아니야 한별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안돼 일단은 어 킥만의 킥 선 무한의 대검 가자 알겠지? 응 오케이 선 무한의 대검으로 일단 신발하나 가야돼 계속 끌리니까 이건 신발의 부재야 신발만 있으면 절대 안 끌려 신발에다가 W면 이렇게 이속이 빠른데 끌릴리가 없지 오케이 가자 신발에 이속신발이면 어? 신발에 W 이속이면 절대 저거하지 않지 남이 죽는거 아냐? 나이 죽는거 아냐? 우아 오공 가자 쉬 휘 휘 가보자 휘 휘 오케 구우우 휘 휘 휘 자자자자 여기까지 잘했다 누군가 또 오고 있어 휘 휘 내가 참 백두 쌓았나봐 백두 쌓았나봐 죽었는데도 안죽었구나 참 이거 잘 모아가지고 아 일틀만 먹으면 백원이 더 모이는데 내가 지금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사촌 외삼총 당구 아빠의 친구 아빠의 친구 아빠의 친구의 오라버니의 언니 아아아아 옆집 아저씨 하하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어? 진심을 닮지 않아서인가? 외침에? 쫄병두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희몽향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밍만 해요. 파밍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지금 내가 파밍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는게 아니야. 꼬깔코님 감사합니다. 자꾸 저 바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한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밍만 하라는건가? 오케이. 지금부터 파밍만 해보자. 시청자를 안불러서 죽은겁니다. 어 알았어. 다음에 죽을때는 아냐아냐. 다음에 죽을리가 없지. 마지막 죽음이었는걸 이번판에. 3데스 했다. 이제 안죽는다. 거의 끝이야.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 아 공석 더럽게 느리네. 아 이거 답답하냐 캐릭터가. 잘 못커서 그런거겠지. 잘 못커서 그런거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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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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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받을때마다 어 레이스. 오케이. 쌍도끼 할줄 아시나요? 당연하죠. 3도끼도 할줄 알아요. 오케이. 도끼. 3도끼는 지금 못해. 공속이 딸려서. 공속이 높아야 돼. 3도끼 하려면. 지금 도끼 없는거 같죠? 도끼 있어요. 요. 나는 레퍼 도끼. 늑대를 먹으러 간다. dnt jqrla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카정하러 온다 얘들아. 얘들아. 카정하러 온다. 괜찮냐? 카정하러 온다니까? 아 뭐야 이거. 스마트키가. 돌아와. 오케이. 스마트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굿. 대기 대기 대기. 도침. 땡겼다. 땡겼다. 불로 땡겼다. 먹었나?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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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볼 굴린다. 96이야. 하나만 먹어라. 200원 더 준다. 하나 먹으면. 700원 먹는다. 500원짜리 먹으면. 한 개만. 절대 죽지 않고 킬 먹어야 돼. 스노우볼은 구른다. 귀여워. 테디님 감사합니다. 데리벙은 Motion. 화ем mars에 설이기를. Kafka야 할되던 연기上uation. 소놔 보름이 발운다. nit. 펜 же Clarke. 잠겨. 오. 왔다. 도전 막을수 없닙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Caveman Farms dengan 으어오오오오오오! 으어어오오오오 으하고. 이어可是 뭘 Cabinet starces документыış. 으해어어어어어어어어. 중라니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landscape 산줄 알았는데 어? 니달리가 쳐다보고 있었어 요거 하나 사고 귀여워 테디님 팬관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죽었다 죽었어 오공 죽었어 흩터지면 살았다 그만가 허허... 가자 한타를 받아볼 수 있는 조합이야 오공이, 한타로 이닛시 열고 카타리나 가 어? 초기하면서 딜 넣고 제이스가 4킥 넣고 내가 뒤에서 킬 추서 먹고 나미가 나 지키고 포지션이 최고야! 가자! 후반을 보자고! 시에스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너도 시에스가 필요할테니깐 가자 월드님! 초콜릿 3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 고 여기까지 이따 갔구나 저 저 저 저 저 저 다른 바니까 오케 break 천천히 하면, 천천히 천천히 하면 충분히 bats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된거 계속 천천히 하면 돼 이어헤이 이헤햐헤이 이헤햐헤이 헤블링.. Alejandro 아! 아무튼 안콉이님께서 스티커 123개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앙꼬이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소중한 스티커를 저한테 또 어? 이렇게 쾌척해주시니 제가 아주 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승리로써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못 갚으면 다음 방송 때 갚을게요. 앙꼬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패시브 제발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걸 쌓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먹을 때부터 바로 스노우볼링이 구르는 거야. 가자. 스노우볼링이 구르는 건데 지금 아 매우 답답해. 드레이븐의 위치 선정 놀랍지 않아요? 3데스만 더해요. 왜?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간다. 한 탈을 좀 모여서 해야 돼. 이제는. 그래 한두 명이나 잡고 한두 명이 탄단 말이야. 궁서기가 애매하다. 오케이. 일단 딜은 잘 나와. 오케이. 피하고. 좋아. 딜, 딜, 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한두 명 주는 거 일도 아니야. 어? 승리만. 그 끝만 승리라면 상관없는 일이지. 좋아, 좋아. 어? 스타리그 보좌님. 간짜장 찐멍님. 난중일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노노.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잘 안 됐네요. 지송. 잘 안 됐네요. 가자. 오빠, 죄송해요. 아니야. 원래 내가 드레이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드레이븐 좋아요. 많이들 하세요,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 하는 상대 먹고 저 도중 크게요. 드레이븐 많이 좀 하세요. 해무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희망이 있어 보이냐? 당연하죠. 거의 이겼어요. 오케이. CS 먹어. 파밍만이 살 길이다. 오케이. 자르바닉 딜을 간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도 고쳐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해물 리포터였습니다. 보이십니다.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역시 드레이븐이죠. 도망가세요. 아, 혼잔데. 내가 이런 허접한테 이리 와. 저 혼잔데, 저거. 어? 내가 얘한테까지 쫄면 안 되지. 1대1인데.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얘밖에 없나? 아니야, 아니야. 누군가 있을 거야. 분명해. 집에 가자. 안되라, 무리하지 마. 오케이, 무리하지 마.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괜히 무리하다 죽어. 집에 가. 10레벨이야, 10레벨. 죽어도 돈은 안 주지만 죽으면 팀원들의 멘털은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어, 매우 옳지 않은 일이야. 집에 가는 게 나. 무리해서 킬다는 것보다 어? 스노우볼링을 굴려야지. 지금 40이 모였으니까 먹으면 84원을 더 준단 말이야. 이건 굉장한 스노우볼링이지. 물을 모시지요. 응,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와딩, 와딩, 와딩. 와딩부터 하자. 한벨아, 와딩. 가자. 가지 말자. 어어, 편단 좋아, 한벨아. 어? 하하하하. 조금씩 늘고 있어. 응, 고마워. 오케이. 대기, 대기. 조심하고. 어차피 한벨아, 한 개 돌리나 두 개 돌리나 넌 노드리야. 그냥 한 개만 돌려. 괜히 두 개 돌리다가 정신 산만해가지고 질 못하지 말고 한 개만 돌려. 알겠지? 안 돌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네. 오케이, 간다. 이건 됐다. 닿나? 안 닿는다. 닿나? 안 닿는다. 나가자, 나가자.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다. 와, 스노우볼 굽는다아! 스노우볼 굽는다아! 다 먹어! 야, 다 먹어, 먹어. 와아아! 만세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 만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아아! 만세! 스노우불 구른다! 만세 만세! 신잉신잉님 긍정! 긍해적물립! 감사합니다! 아아! 만세 만세! 아 이거 봐! 스노우불 구른다니까! 어? 스노우불 구른다니까! 좋아! 지금 스노우불 굴러서 팬들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돈! 좋아좋아좋아! 아 그 그 그 가자 가자 가자! 만세 만세! 으어우우어우우원님께서 별보석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방금전 한타때 저 딜 진짜 잘넣었어요 딜이 약해가지고 안들어가는것처럼 보인거지 딜 진짜 많이 넣었어요 뭐 먹고 이게 뭐하고 바텀! 바텀 라인 밀게요 트롤왕 트롬들님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CS 많이 먹을 필요없어 어? CS 많이 먹어서 뭐할거야 어? 아이템 살거야? 어? 아이템 하나 산다고 네가 강해질거 같애? 어? 안강해져 아이템 사지마 오케이 모이기나 해 오키닝 감사합니다 킬 먹고 커야돼 너는 300원씩 먹으면서 커야돼 이제 CS 먹으면서 크는 시기는 지났다 어시스트 먹어 끊고 그렇지 어시스트 100원 세상에 어어 스노우볼 구른다 어시스트가 100원이야 아라엘디님 빈양 빈, 민양이니 감사합니다 무하늘이건 껐다 썼다 무하늘이건 다 죽었다 이거 에루엘은 기세싸움이야 어? 기세를 잡았어 지금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돼 아야 나는 아니지 다른 사람의 기세지 가만히 있자 뒤에서 이니치 하고 들어오는 캐릭 제이드 제이드가 설마 나한테 궁을 쓰진 않겠지 어? 나는 가만히 냅둬도 딜로 쓰는데 그게 참 편하긴 해 제드가 나를 안 무니까 일단 도망가자 뻥빵님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아 아 김멧돼지님 별풍선 10개로 중계방에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무한의 대거 왔습니다 무한의 대거 왔구요 이제는 공속템 유령 무이나 고 다음에 아 번개검 거 이름 뭐지 스택틱 단검 고거 둘중에 하나만 사면 딜량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어 민규랑 파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어템이 어? 저기 요오무 이런거면 금방 나왔지 코어템중에 코어템 무한의 대검이다보니까 지금 늦게 나온거지 검중에 가장 비싼 검 어? 헤르메스랑 더불어 2대 신검 큐크리 떠요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큐크리 떠 큐가 크리가 떠 떠 떠 떠 떠 나 옛날에 떴어 기억나 나 옛날에 큐 떴어 어떻게 나만 노리냐 저렇게 야 스노우볼 구른다 내놔 니 목숨을 내놔 넌 내꺼야 오케이 이것이 스노우볼 이건 좀 아 자 먹었지 어 킬 많이 먹었네 굿굿 오케이 요거 하나 아냐 요거보다는 요걸 요걸 먼저 가야돼 이게 더 급하다 오케이 제드가 세다 응? 제드가 세 공속을 빨리 좀 올려야돼 요거 하나 더 사자 어차피 광전사의 군화 재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령물 갈건데 유령물의 재료기도 하니까 두개 가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검을 두개를 사줄게요 어 제드가 좀 센데 근데 충분히 그거 가능성이 있다 저 친구들 지금 이걸 나지니 하면서 채팅치고 있을거야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만 카타야 니가 유일한 희망임 도라야 이김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 제가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모르고 있어 내가 방금전에도 붕을 딜량 엄청 많이 넣었거든 어? 그니까 우리편한테 굉장한 이득이야 왜냐? 숨은 공신이 숨어있으니까 우리편이 모르면 적팀도 모르는거야 적팀도 내가 지금 어? 킬을 이정도 먹었는데 잘하고 있다는거야 몰라 봐봐요 무빙 지리죠? 도끼 하나 없어졌어요 도끼 찾습니다 두개 다 잃어버렸어요 금도끼 은도끼 어? 보신분 찾습니다 찾아요 궁으로 지원 궁으로 지원 이건 된다 딜러 코 죽어 내가 막을수 있어 걱정하지마 내가 막는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막는다고 핫 핫 좋아 다 거의 죽었고 아아 아아 이거 딜량 엄청난데 그래도 일단 잘했어 억제기 하나 어차피 밀리는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끌었다는건 바로 우리가 갈수 있어 역바론 바로 가면 될 듯 역바론이야 역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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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역바론